마법의 주문을 그렇게 작게 외우면 마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같이 연습할까요?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쿵빠 마지막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자 가볼까요? 1 2 1 2 3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쿵빠 눈빵 눈빵 중간중간 나만 할 수 있어 나 첫째 장보고 첫째 장도 되고 뮤지션도 되고 언젠가 터질거야 숙여진 곳에 화려한 흙 찾아져 꿈투어 뻗어 세이 다다 내 목적시지요 눈빵 눈빵 마법의 짐을 내 목적시지는 나오지 않지만 후파 후파 머리랑 위에 내가 보일 수 있는 거 배워지게 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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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 바로 장고양 Đức 사용하자 sixty- Lac wielvet 네 내가 버릴지 вет would be but now not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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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빵, 큰빵, 넌 하늘에 큰빵, 큰빵, 나 원해요 큰빵, 큰빵 다 원하는 모든 됐품도 일을 하여 할 수 있어 큰빵, 큰빵 다 원하는 모든 걸 하늘에 여행 할 수 있어 아멘